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분들은 이 의료사태를 보는 거 하고 제가 또 의료사태를 보는 거 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의료사태를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이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의료인 스스로가 수요를 만들 수 있는 자가발전을 할 수가 있는 세상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런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요자가 수요를 불러일으키는데 의료서비스는 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재화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재화인 겁니다. 오늘 글을 보다 보니까 현직 의료인이 여러분들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각 의사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당연히 급증하게 됩니다. 의사가 치료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환자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지식의 차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의료수비의 주도권은 의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게 되면 결과는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김홍식 원장 내과 개원이 30년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홍식 원장께서 쓰신 글의 내용인 겁니다. 자 여기 이거 보시면 이게 있죠. 완전히 경제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글을 보고 이런 분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냉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뭐 문제인가 하니까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이고 경제학에서 많은 그런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중고자동차 시장의 판매자하고 구매자의 문제고 좀 이렇게 고물자동차 중고자동차를 레몬이라고 하는데 레몬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지금 이야기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차이가 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잘못된 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모랄 해지드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중고자동차 시장입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판매자는 정보가 많고 중고차의 하자에 대해서 구매자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판매자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상품을 떠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 영어 표현으로 모랄 해지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중고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고자동차 가운데 하자가 많은 일종의 고물차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는 레몬이라고 표현해요. 레몬. 그래, 중고자동차는 레몬 마켓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고자동차 거래는 아무리 정부가 개입하고 이들하도록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30년 내과 개원이가 이야기하는 이 몇 문장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환자와 의사가 중고자 시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사는 정보가 많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중고자 시장의 판매자와 비슷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거를 내과 개원이 30년 하시는 김홍식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의사의 표현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각 의사들은 자기 일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중고자 시장에서 판매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사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로비 지필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 좀 스마트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환자는 죽었다 깨어나다라 이러면 의사하고 대등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수가가 낮고 환자를 많이 다루어야 병원 수질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잉 진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과잉 수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숙가는 낮고 환자 수는 늘려야 되고 환자 수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잉 진로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뭐죠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로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가다 많은 분들이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데 의사 수 좀 늘리면 되는데 왜 공박사는 반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5년 10년을 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해 가지고 의료 수가를 더욱더 낮춰야 될 상황이 봉착하게 될 것이고 의료 수가를 더욱더 낮추게 되면 전문의를 점점점 더 많이 안 할 것이고 의료 수가를 더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필수과에 대해서는 더 의료비가 옥죄게 될 것이고 그럼 필수 전문의들은 더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수술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숙가는 낮고 지금도 여러분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사 수까지 늘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묘안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돈 더 많이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숙가를 더 죄이겠죠. 숙가를 더 죄이게 되면 결국은 이번처럼 전문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전문의 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증 걸렸을 때 위급 중환자가 됐을 때 이제 의룸을 겪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의사 수 늘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화를 버쩍 내지만 조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의료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김홍식 원장이 하신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뭐 정보 비태칭성 문제의 천형적인 사례인데 이걸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착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의료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냐 정보 비태칭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를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랄 해제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100을 여러분 서비스하면 되는데 150을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 의사 수까지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가적으로 ai씨 함께 물었습니다. 의료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환에 대해 진로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보 위에 있는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같이 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소비자는 불량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위험과 같습니다. 의사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서 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그 결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ai씨한테 물었더만 ai씨가 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낫습니다. qi 설명은 의료 분야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 현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영향을 갖춥니다. 정보 비대칭성의 본질 의사와 환자는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잠재적인 문제 환자는 자기 병환에 대해서 판단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숫가까지 낮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과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이야기.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은 의료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잉진로 유발 의료비 상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잉진로리로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뭐죠 의사수까지 늘어나게 되면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면 여러분 또 관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또 조정하기 위해서 숫가를 더 낮출 겁니다. 전문의가 여러분 스탑 되는 겁니다. 공급이. 이렇게 여러분 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그냥 뭐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유식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참 비용도 줄일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중고차 시장과 여러분들 의료 시장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